안녕하십니까 UN미래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도 AI넷에서 이 새로운 현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I가 부상했죠. AI는 사실 1년전에 챗GPT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부상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챗GPT AI 다 알아요. 이 AI가 1년 만에 나와서 저널리즘을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 그리고 신문방송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신문방송의 종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Z세대나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뭐 20-30대는 이제 검색엔진도 안씁니다. 검색엔진 안쓰고 챗GPT나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그죠. 지금 챗GPT는 챗GPT4 털보 쓰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얘한테 물으면 온갖 탑을 막 알려주고 논문까지 써주고 소술도 써주고 시나리오도 써주고 다 써줘요. 그런데 Z세대의 61%와 밀레니얼 세대의 53%가 주제 조사를 위해 구글같은 기존 검색엔진 대신에 구글 안쓰고 AI 도구, 챗GPT, 그리고 제미나이, 그리고 클로드,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문 안 보죠. 신문은 실시간 뉴스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AI의 부상과 저널리즘의 미래에서 이제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가 검색을 버리고 AI, 챗GPT, 뭐 이런 챗GPT, 뭐 이런 챗미나이로 이제 갔습니다. 최근에 디지털 변화는 정보 탐색의 방식의 혁신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 사이의 전통적인 검색엔진 대신에 지금도 뭐 40, 50대, 60대, 80대 뭐 이렇게는 검색하죠. 이제는 검색하는 사람들은 올드 제너레이션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검색엔진 대신에 인공지능 도구를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지식을, 그죠. 뭔가를 알고 싶으면 AI 도구에게 물어봅니다. 이는 전통적인 뉴스 매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글 검색도 너무 느리고 너무 형편없기 때문에 구글 검색도 안 하는데 하루에 한두 번씩 신문, 프린트 신문, 누가 보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신문이 이제 인터넷 신문이라고 해도 인터넷 신문을 매번 업데이트해서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검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문은 사실상 종말을 구하고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퍼플렉시티와 같은 AI 검색엔진은 경이로운 사용자 증거와 함께 2천만 달러의 연간 수익률 성장을 목격하여서 이 퍼플렉시티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습니다. 퍼플렉시티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젊은 아이들이. 최근에 뉴론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6%가 AI 챗봇이 요약한 뉴스, AI 챗봇에다가 뉴스를 요약해서 읽었다고 보고하면서 이런 추세는 뉴스 소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AI 기반의 뉴스 플랫폼의 대두는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얻을 수 있도록 새로운 차원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뉴스 산업에 있어서 복잡한 도전을 제기합니다. 지금 뉴스 산업들이 뉴스가 엄청나게 변합니다. 1년 만입니다. JGPT 나오고 AI가 급격하게 부상하기 때문에 뉴스 매체들은 AI 회사가 기존의 뉴스 콘텐츠를 사용하여 챗봇을 통해 요약되고 재구성된 형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큰 걱정을 하죠. AI가 더 정리를 잘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재구성해서 정보를 손쉽게 알려줘요. 이러한 흐름은 저널리즘의 가치와 뉴스 콘텐츠의 질에 대해서 우려를 낳고 있으며 뉴스 매체들이 콘텐츠의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필요성을 강조하게 만듭니다. 자기가 뉴스를 썼는데 그 뉴스를 다 종합해가지고 AI가 정리해서 더 좋은 뉴스로 더 요약된 뉴스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뉴욕타임즈와 같은 주요 뉴스 매체들은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대규모 소송을 시작했어요. 이러한 법적 조치는 뉴스 콘텐츠의 사용과 관련한 AI 기술 회사들의 전통적인 뉴스 매체 사이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8개의 주요 일간지들이 채찌피티, 빙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들의 기사를 사용해가지고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에게 얘들이 우리 기사를 그죠 그거를 기본으로 깔고 요약 정리하도록 AI를 그죠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의 법적 조치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도전은 뉴스 산업 안팎에서 중요한 대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과 콘텐츠 창작자의 권리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찾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AI의 부상으로 인한 변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스 매체, 콘텐츠 창작자, 기술 기업 간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뉴스 산업과 정보 소비의 미래를 형성할 것이다. 그죠? 새로운 뉴스 산업이 나타나면서 정보 소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그것이 불러오는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뉴스의 질과 저널리즘의 핵심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정보 소비 패턴 변화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현실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혁신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이제 신문사 하거나 방송사도 마찬가지에 뉴스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채찍 비티나 재미나이, 클로드 여러 가지 정보를 순식간에 모아가지고 정리를 깨끗하게 해서 새로운 뉴스 기사를 써주는 이런 오픈 AI나 마이크로소프트나 그죠? 뭐 이런 데 빅테크하고 어떻게 같이 동거를 해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그린 이 지금 앵커의 소멸시대의 뉴스 앵커 앱이 나와가지고 리오라는 게 나와가지고 여기에다가 그죠? 몇 가지 뭐 오늘 날씨를 요약해줘 하면은 앵커가 할 수 있는 멘트를 싹 다 써주고요. 오늘 대통령과 그죠? 야당 대표가 만났는데 뭐가 어쩌고 저쩌고 어떻게 진행이 되었느냐 하면 쩌렉 뉴스를 다 써주고요. 있습니다. 또 AI가 만든 뉴스만을 방송하는 채널이 나왔어요. 영국에서 채널원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정말 이제 미디어가 정신없이 바뀝니다. 정신이 없어요. 네 이렇게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Z세대와 밀레니얼 뉴스 소비 트렌드 변화입니다. AI 도구 선호도가 정말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Z세대 61%가 밀레니얼 세대 53%가 이제 AI 도구를 사용하고 그리고 AI 엔진 퍼플렉스티가 뭐 굉장히 이제 발전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뉴스 산업이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1. 1번 뉴스 매체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사는 언제 망할 것이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고 있는 거죠. 많은 뉴스 매체들은 AI 회사들이 모든 AI 뉴스 콘텐츠를 수집해서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쓴 거 동아일보가 쓴 거 중앙일보가 쓴 거 한국경제가 쓴 거를 콘텐츠를 다 수집했어요. 그죠. AI가 챗봇을 통해도 편리하게 제공하는 것을 우려합니다. 당연하게 기자들이 사람이 쓴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더 깨끗하게 요약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저작권 침해 가능성과 뉴스의 왜곡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아주 높습니다. 신문사들이 이제 우려하기 시작했다.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채찌, PT, 제미나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2. 뉴스 매체의 대응은 그러면 어떠니까 한번 볼게요. 이러한 우려에 따라서 일부 뉴스 매체들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를 소송하고 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뉴욕타임즈와 같은 주요 신문사들은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를 저작권 침해로 고소했다. 최근 8개의 주요 일간 신문사들이 채찌, PT, 빙 이렇게 해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를 법적으로 제재하기로 결정했다. 고소를 한 거예요. 8개의 큰 회사들입니다. 8개의 큰 일간 신문사들입니다. 3. 변화하는 뉴스 소비 방식. 그러니까 뉴스 소비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걱정을 하는 거죠. 젊은 아이들이, Z세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옛날처럼 신문 보거나 인터넷 신문에 들어가서 보거나 검색해가지고 기사를 올려보거나 하지 않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오늘 무슨 중요한 뉴스 있어, 오늘 경제 뉴스 있어, 오늘 어떤 것이 중요해 이렇게 클로우드에 들어가서 또는 제미나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얘들이 다 알려주거든요.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의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의 기존 세대와는 모습이 다르다. 그들은 기존의 긴 뉴스 기사보다는 요약된 정보나 챗봇이 알려주는 간단한 간편한 정보 제공 방식을 선호합니다. 4. 뉴스 산업의 미래. 그러면 이제 뉴스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신문사, 방송사 다 망하죠. 망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AI 때문에. AI 기술의 발전은 뉴스 산업의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을 계산한다. 지금 1년 됐는데 이렇게 많은 뉴스 산업이 바뀌고 있어요. 뉴스매체들은 변화하는 사용자 트렌드에 적응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뉴스 제공 방식을 개발해야 되겠다. 새로운 뉴스 제공 방식을 참 개발하기도 힘들죠. 또한 저작권 보호와 뉴스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필요하다. AI가 대부분 기사를 써져버리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새로운 뉴스 제공 방식을 개발하거나 저작권 보호 이런 법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지금 AI 산업 엄청나게 부상하는 AI 산업을 대적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질문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AI 도구가 뉴스 소비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엄청나게 영향을 미칩니다. AI 매체들은 AI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그 개관이 따라다니면서 기사를 쓰는 것보다 AI한테 물어가지고 그죠. 거기에다가 자기의 의견을 첨부해서 써야 하는 이런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뉴스 왜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런 것들만. 뉴스 산업은 망할 것 같습니다. AI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도 이야기해요. AI는 뉴스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뉴스를 재구성한다. 이론적으로 바이든과 트럼프 간의 최신 여론조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한다고 가정해보자. 구글에 가서 질문을 입력하고 선호하는 뉴스 사이트로 선택. 이 질문을 해서 구글에 가서 선호하는 질문. 오늘 트럼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렇게 하면 관련되어 있는 짜라락 뉴스가 뉴욕타임즈. 이코노믹 주원을 기사가 나오면 자기가 선호하는 기사를 선택한 다음 기사를 살펴보고 그 기사의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다. 이제 AI 시대에는 포플렉시티나 코파일럿이나 그로크나 유닷컴과 같은 책보시 동일한 소스를 스캔하고 최신 여론조사 데이터를 요약해서 60초를 절약할 수 있다. 60초를 1분 만에 그를 닫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이제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Z세대가 61%이고 채찌피지 나온 지 1년 만에 아무도 지금 구글 검색 안 해요. 지금 AI 도구에 들어가 버리죠. 질문하는 거죠. 클로드 뭐 이런데. 제미나이, 채찌피티, 터보 이런 데 들어가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다양한 이런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겠죠. 고소를 하거나 1번 고소. 뉴욕타임즈 같은 주요 업체들은 그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를 고소했어요. CNN, 그저, 다테시, 메리리시나 소유주니 AI와 같은 회사들도 자신의 컨텐츠를 사용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하기 때문에 또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2번째, AI 스크래퍼 차단. 주요 뉴스 매체의 90%가 AI 회사 컨텐츠 데이터를 스크래핑하는 것을 차단해서 이제 스크래핑 못하게, 끌고 가지 못하게 이렇게 하는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3번, 빅테크는 지금 빅테크하고 거래를 중단해라라고 동아일보가 조선일보에게, 조선일보가 중앙일보에게 큰 신문사들이 각자에게 빅테크하고 딜을 해가지고 사인해서 파트너십 맺고 싸게 컨텐츠를 팔지 말아라 이렇게 대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7월 달에는 오픈 AI가 AP통신과 파트너십을 맺고 알려지지 않은 금액하고 라이선스를 취득했는데 12월에는 작년 12월에는 오픈 AI와 엑셀 스프링어가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같은 이런 소스 콘텐츠하고 채치 EPT에 가져오는 계약을 또 하고 이렇게 했지만 너무 싸게 그죠? 이렇게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신문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 저는 AI는 뉴스를 재구성하는 것만큼 빠른 뉴스 소비를 없애지는 않는다. AI 모델이나 뉴스 매체 중 누가 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지 이제 미정이다. 앞으로 AI가 생성하는 일반적인 기사와 밋밋한 AI 요약으로 가득 찬 이런 기사를 볼 것인지 아니면 진정한 전문성이 있거나 인간의 통찰력이 있거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보여주는 독특한 콘텐츠를 원할 것인지 이게 이제 신문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신문은 진정한 전문성, 인간의 통찰력,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를 보여주는 이런 것이 바로 신문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자 여기까지 구독 버튼 꼭 부탁해요.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박영숙의 미래TV, 그리고 AI 마인보트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